그 카메라 등지고 계세요 맞아 나 오랜만에 이런 거 Here you go 썸네일이었어 하나 둘 셋 퀸덤 파이팅이 얼마야? 퀸덤 아니야? 퀸덤 파이팅 아니었어 퀸덤 파이팅 쏘리 하나 둘 셋 퀸덤 파이팅 잘하자 오늘 열 분 잘 모셔야지 퀸덤 파이팅 아世 직천지 일로 사라지는 ilians 우리 뭐 붙어야 돼? 잠깐만 손부터 씻어야지 아 손부터 그래 여러분 손부터 씻읍시다 어? 진예림 좀 잘하잖아 내가 이런 감각은 있지 요리는 못해도 뭐 도와줄까? 된춘? 네? 레몬, 소주, 모히또 하나 줄까? 어 우리 한 잔씩 할래? 야 이게 또 서러워 어떡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웃으면서 해요 우리 짜자자자잔 맥주가 없네 아 여깄다 새끼야 바로 마셔야 되는거지 맥주를 넣자마자 바로 원샷이에요 근데 아 원샷을 해야 된다고요? 야 마셔 빨리 마셔 아아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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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도 그랬어? 맥주가 아니 아니 진짜지 동chron한거이죠? 아 기다려 아EL 세 분 거 먼저 만들자 생장 재방관리 저기요 우리 애티튜드 어떻게 해야 돼? 안녕하십니까 와 century 이런 사람이 많아 야 виде 저희는 참여할 수 없어 오지말래요 Israel KOSINA 여기 셰프님 와서 움직임 좀 해주실래요? 솔직히 야채가 익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내가 마늘을 너무 빨리 넣은 거예요. 그래서 마늘이 좀 탄 것 같은데 빵을 안 줬는데? 다시 가져갈게요. 다시 가져가는 식당은 처음 봤어요. 아니 손 큰 거 봐, 손 큰 거 봐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낙지적 커플린이라고 해서 들기름과 원한 게 있어요. 베스트 프렌드 좀 불러봐요. 나 요즘 먹으면서 뒤도는 게 어딨어. 저희가 직접 포장을 했습니다. 카드는 뭐지? 카드 다 랜덤이에요. 근데 너무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? 그동안 저희 레드베이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이상은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대박. 탈락한 거예요? 아닙니다. 이제 바꿔주세요. 이거 장사 하루 하는데도 몇 명 안 받았는데 노래킴이 중요해요. 레드베베베! 레드베베! 레드베베! 오늘 고생했어요. 클로즈로. 클로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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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